아우 아까부터 머리야 왜 이렇게 가려워 아유 아유 진짜 가려워 잠시만요 아니 그 가발 안 할까 아유 가려워라 아유 시원하다 아유 맛있겠다 맛있겠지요 맛있겠네요 내가 한 입 줄게요 아유 맛있겠다 아해요 이게 뭐라고요? 비빔국수요 이거 비듬국수 아니에요? 아유 무슨 여자한테 비듬이 어딨어요 여자는 비듬 없어요? 저는 청정구역이에요 이게 다 하얀게 비듬 아니야? 뭔 소리예요 아유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지요 오늘 하나씩 먹을게요 맛있지요 우리 와이쿠 잠깐만 커피 좋아하죠? 제가요?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요 커피 좋아해요 아 제가요 제가 원두를 준비했어요 아이고 제가 원두 가는 맷돌 갖고 올게요 아유 원두 가는 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우와 역대급이다 오호호호 우와 우와 우호 아우 뭐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부끼리 야하하 하하 자요 이게 뭐예요? 아메리카노예요 이거 아가리카노 아니에요? 아가리카노라뇨 아메리카노지요? 아이고 나는 카페인을 먹으면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난 마세요 잘 못 자요 마세요? 나는 먹었잖아 이게 뭐라고요? 아메리카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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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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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고 참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 민박하러 또 왔어요 아니 요새 젊은이들이 누가 그렇게 인사해? 하이파이브로 인사하지? 맞아요 하이파이브 할아버지 저도요 하아이 싸가지 없는 놈 인사를 해야지 어른한테 감사합니다 예의를 가르쳐 주셔서 저랑 승애랑 1박 2일 묵으러 왔어요 맘껏 먹고 맘껏 놀다 가입하고 네 감사합니다 비빔국수다 맛있다 아이고 이렇게 매울 때는 아메리카노지 아이고 아 나도 커피 좀 싫어 나만 먹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나는 나무라캐야겠다 어잇 뭔 자라가 있어 뜬금없이 절로 가잇 절로 가잇 절로 가잇 절로 가잇 여감님! 사전거 타고 왔더니 너무 힘드네요. 물 좀 주세요. 물은 없고 아메리카노가 있는데? 아메리카노요? 오빠, 나 요즘 운동하잖아. 내 몸매 어때? 완전 S라인이야. 오빠, 나 복근도 있다. 아, 정말? 한 번 볼래? 아이, 쑥스럽게. 오빠, 근데 아까부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. 누가 본다 그래? 저리가, 더 세게, 더 세게, 더 세게, 더 세게, 더 세게, 더 세게, 더 세게. 무슨 소리야, 할아버지 기어 다니고 계신데. 어휴, 농담하지 마. 오빠, 근데 우리 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자기야, 이쪽으로 와봐. 아, 자기가 이쪽으로 와봐. 아니야, 자기가 이쪽으로 와봐. 이 형관, 뭐예요? 뭐야, 이거 나무가 자라 있네, 이 형관, 뭐 하는 거예요?